네, 오영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날이죠? 네, 지금 오늘 한글교실 시험을 보는 날인데요. 학생들이 잘하는 친구도 있고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여기서 이제 잘하는 친구 5명을 뽑아서 저희가 장학금을 월요일날, 다음주 월요일날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들 열심히 힘내주세요.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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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 파랑이하고 하늘이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하나도 못 쓰기 쉽니다. 파랑이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자 하여튼 끝까지 잘 오늘 시험이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